흑자헬스와 용찬우 사이의 전쟁 와중에 흑자헬스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용찬우가 정신병리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토킹 닥터스 채널과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의 아마추어로 보이는 사람이 운영하는 서람TV 채널에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영상들을 아주 많이 올렸습니다. 흑자헬스는 주로 이 두 채널을 통해 나르시시즘에 대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정신분석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 했습니다. 열린 책들의 프로이트 전집에 포함되지 않은 글들을 모아서 번역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이트를 저보다 더 정확히 번역한 번역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전집 한국어판 전체를 적어도 두 번 이상 읽었으며 독일어판으로는 세 권 정도 분량을 읽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을 적대적으로 비판한 영어권 책을 열 권 정도 읽고 나서 정신분석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분석이 사이비과학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킹 닥터스와 서람티비는 정신분석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토킹 닥터스와 서람티비에 올라온 나르시시즘에 대한 수많은 영상들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나르시시즘에 대한 경험적 지식 또는 작은 일반화의 측면에서는 두 채널의 영상들이 쓸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신분석에 바탕을 둔 나르시시즘 썰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르시시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신분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분석이 개판이라면 정신분석에 바탕을 둔 나르시시즘 썰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정신분석의 과학적 지위에 대해 자세히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가 쓴 위험한 진화심리학의 9장, 프로이트와 진화심리학을 보십시오. 프로이트와 진화심리학이 어떻게 사사건건 심각하게 충돌하는지, 이 글만큼 잘 다룬 것은 영어권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프로이트나 정신분석을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던 피터슨처럼 진화심리학에 대해 개뿔도 모르면서 진화심리학을 옹호하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프로이트를 아주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채널의 프로이트 대 진화심리학 시리즈에서 진화심리학과 프로이트가 어떤 식으로 충돌하는지 아주 상세히 파헤칠 생각입니다. 정신분석의 핵심 문제점 하나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 즉 과학적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주로 되는 근거는 환자에 대한 정신분석 또는 꿈의 해석 결과입니다. 정신분석가는 증상이나 꿈이나 실수에서 출발하여 자유연상을 통해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기억들과 생각들을 끌어냅니다. 그것들 중 일부를 억압, 투사, 전위, 부정, 상징, 승화와 같은 정신분석 개념들을 이용해 조합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가 정신분석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과학적 검증으로 인정하는 과학자나 과학철학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신분석의 과학적 지위에 대한 논쟁, 즉 정신분석이 과학인지 사입이 과학인지 가리는 논쟁을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골치아픈 과학철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흑자헬스에게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을 포함하여 정신분석의 과학적 지위를 심각하게 의심하는 과학자들과 과학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은 전혀 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신분석은 한의학처럼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논리와 실증 대결이지 쪽수대결이 아닙니다. 토킹닥터스는 일반인도 투사를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훨씬 많이 훨씬 강렬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투사라는 방어기제가 인간의 뇌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을 구경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투사와 같은 방어기제가 진화하지 않았을 만한 진화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직면하는 것이 괴로움을 준다는 이유로 그것을 회피하고 남에게 투사하면 제대로 번식하기 힘듭니다. 자식이 실종되었을 때 자식 걱정이 괴로움을 준다는 이유로 그것을 부정하는 부모보다 자식을 찾아 헤매는 부모가 대체로 더 잘 번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연선택의 기준은 쾌락이나 고통이 아니라 유전자 복제입니다. 나르시시즘도 정신분석이라는 엉터리 패러다임 또는 거대 이론이 아니라 진화심리학, 인지심리학, 신경과학과 같은 진짜 과학의 패러다임을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킹 닥터스가 저희 이 영상을 보고 억울함을 느꼈다면 논문을 대해 보십시오. 투사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논문을 대해 보십시오. 그런 논문을 댈 수 없다면 그렇게 확신에 차서 투사를 끌어들인 썰을 푼 것에 대해 반성이라는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